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빠밤 키레어 ? 들끓는 울파 부들부들 쉑쉑 왜 왓처가 화를 내지 죽는건 쟤네들인데 뒷처리 관절 부수기 둘다 줘요 울화 있으니까 관절 부수자 뒷처리 정권쌤 뭘 쓰지 사실 뒷처리보단 일진 광풍이지 뒷처리 정권쌤 뒷처리 정권쌤 뒷카드 보다가 왓처 카드 보니 너무 편안하다 뒷 디펙트 카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스트 두마리 되겠지 한마리만 잡을까 쫄림 쫄보색 저금통 상점 저금통 상점 아야 무색 무색 카드는 원래 소시아나 이런 빗은 볶음 볶음이 붕괴 저지 없어오세요 아잇 젠장 프리즘 짓고 죽을까 쌍점수 액 진짜 그건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네 없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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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탑을 평가한다는 왓처가 프리즘을 사서 다른 캐릭터들의 카드를 평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평가 다 해보고 지가 이렇게 만든거 아닐까 아 사람 자식이 없네 하면서 직접 덱을 짠게 아닐까 답답해서 내가 된다 그래서 직접 첨탑을 부수고 있는게 아닐까 제가 가시 올리든 말든 그냥 좁혀서 잡는거 보소 교훈 교훈 방치 엘리트를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세마리 옆으로 도망칠수도 있다 옆으로 도망칠수도 있다 펰 펝 зн 펝 엑 엑 lumber 딜카드가 모자라요 수비를 더 지워야 해요 포션 빨걸 띠용 너무 많이 맞는데 용츠가 용츠가 용서 에 geek 마이 헉 아니 똥깨 어... 전투차인가 아니 이거 애매해졌네 어떡하지? 어... 불 한번 보고 갈까? 불에서 한숨 돌리는게? 돌리? 돌리의 거울 흠 학습 플러스 내 턴 종료시 왓처는 턴 종료시 카드가 필요 없다 왓처가 턴 종료를 할때는 회피도약을 할때뿐이다 자 자는게 낫겠지? 유독성 R 어차피 교훈으로 강화할거니까 뭐 턴 학습 턴 걔 닥 쟴 롱 롱 롱 롱 아이고 타격을 안 때렸네 도박책 존엄 맹공 맹공 하나 쓸까 방어도 채울 카드가 없네 이런거 말고 진도 푸는거나 좀 나오지 카카털 지루가 아아.. 꼽네 아아.. 킬각이었구만 정권수양 육체수양 육체수양 하나 넣고 나중에 지금 헐 우선 먹을걸 아기똥인데 우선 먹을걸 주님 네 3 1 뇌 에 어.. 말린다 그냥 본체만 달리는게 낫습관 그래도 보스 못잡을거 같진 않네 왓처 공방 완벽한거 보소 어.. 잠깐만 헉 헉 들개사 잘못했네 왜? 더하기 빼기 못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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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섭만 적어서 여깄네 나 잡아야 되지고 수피 되나? 45됨인가 이게? 슩키! 아.. Jamie! ented 왓처 심각하게 센거가 그냥 뭐 좀 게임 좀 못해도 그냥 이길 수 있네 좀 카드 좀 잘못 내고 그래도 말살말살 말살검 룬교라미드 왜 경각을 안 썼지 왜 경각을 안 썼지 이게 뚫리네 시험두미색 공격 카드가 모자라 저지 하나 더 있어야 수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저지 말고 마요줘요 마요 마요 마요줘요 말할 놈의 게임 아까 제가 아으 이걸 어떻게 하냐 유사 마요 쓴다 아으 아으 웃음 악 아으 광풍 하나 더 딜카드 모자라니까 하나 더 합시다 딜카드가 너무 없어 생각해보니까 교부는 왜 들고 있지? 적당히 갖다 버렸어야 돼 흥흥 뒷처리 뒷처리보다는 지금은 일진광풍이도 셀권 뒷처리 어... 뭐 받을 거 있나? 해서 순수 받아서 받을 거 있나? 카카털도 있는데 뭐 방어 체력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강섭능숙 강섭이 좋을까? 냉숙이 좋을까? 냉숙 치앙 실명 조대갈기 냉숙 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하자 냉냉냉냉 망함 현두비들 현두비들 딜 딜 센 카드를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걸 타격이 간 거 먹네 라그나로크 이런 거 안 나오나? 소절이랑 같이 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 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 돔랜냉냉냉냉냉냉냉냉냉 갓냉냉냉냉냉냉 저지랑 같이 쓰게 저지랑 같이 쓰게 해가 추월 나오면 그래도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아우 큰일 날 뻔했지 2월 내놔 내놔 빨리 전등 아니 근데 추월 나오면 수비는 되겠지만 공격은 여전일 것 같은데 돌겠네 돌겠네 2회 틀림 블랙 дв hairs 지원때的人 친구들 pow 뒤로 시멘 지금 좀 언뜻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드뱅 아 고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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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취했다 때리는거 너무 잘져가지고 찰싹찰싹 참참참참참참참참참 아 뭐야 이게 물음표 카드 있는데 왜케 안나와 짱은 카카로 교분 본다 작은 카카로 교분 본다 첫번째 카카로 교분 요새가 그렇게 돌린다 조용히 내줍 불편한 카카로 교분 아마도 교붙고 스캅 우선 요새는 이렇게 그냥 저지로만 조합해도 이길 수 있나 왓처가 진짜 세긴 세네 뭐 카드 뭣도 안나왔는데 그냥 초표니까 되네 지금 카드가 많아서 능능능능이 안되네요 블리트 땜에 상점을 못갔어 아싸 달팽이 아니라 블리트 땜에 상점을 못갔어요 블리트 땜에 상점은 도äch서aya 도심으로 복잡해 아예 바벨을 할 수 없죠 왜 이렇게 아예 바벨을 할 수 없죠 왜 이렇게 많이 맞았네 이렇게 많이 맞을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금풍속어 1만 붙어있던 거 아닌가 가면 있는 것도 빡치네 도리에 거울 도리? 도리 어디다 쓰지? 능숙? 능능능능능능능 능숙 돌리도 괜찮겠는데 뭐 지우지? 타격 지울까 역시? 편지 칼로 딜 넣자 능숙이긴 하죠 능숙한 와저 도는 많은데 쓸데는 없고 어둠의 족수 단식이요 코스트 없지 않나 하긴 뭐 어차피 저지랑 일진광풍 돌릴 거면은 근데 저거 콥 드로우 하나 먹을 가치가 있을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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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9, 5, 6, 7, 8, 9, 5, 6, 2, 4, 4, 1, 교품 갖다 버리고 간식 빨리 줘요 빨리 밥을 굶고 싶은 왓츠 간식 이런 미친 없어졌어요 간식 깬 것 같은데 깬 내게 서치력 45나 있는데 심장 허주핵 링 링 아예 딜고잘한거 봐 마음에 옷이 하나 있었으면은 행복 첨탈이었는가 진심 데미지 링 링 링 링 링에 이상해지는 길어로 더ignment 더 붙게 그냥.. 음.. 그냥 세네.. 아니 저지 하나가 30방어 주는데.. 0코 30방어 카드가 어딨어? 3 무적 오열 관절 부수기 심장에 관절이 있나? 심장 허전팩 영코스트 990 딜 999 딜 카드는 받는데 영코스트 30방어는 전부네 허접 심장색 추얼마요 손절 아무것도 없이겠네